이거는 들어도 배팅해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부름 씨 약간 초조해요? 뭐 지금 뭐 제 하체 쪽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혀 뭐 모르시죠? 밑에 화면은 그냥 하체만 좀 이렇게 해요. 개다리 좀 개다리 춤추는 걸로 알아. 밑에 화면은 하체만. 상체는 그대로입니다. 편안하게 가시고. 이거 맞네. 가자, 그러면. 그래, 거스로 가자. 이거 가봅시다. 과연 거스로 가고 과연 누구를 지목하는지 보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어. 두뇌 싸움인데. 자, 누구가요? 김동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바로 안 돼. 어? 어? 그냥 랩 재밌게 하는 거 보려고. 어? 랩 재밌게 하는 거고. 아, 근데 또 아까는 내 거리나는 진짜 끔찍할 것 같은데 너무나. 랩 상황이야. 어? 어? 저게 우유부 따라오는 게다. 아니, 형이 우왕좌왕이야 진짜. 우왕왕. 랩 살 우왕좌왕. 계속 왔다 갔다 해. 저기. 다 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거 하나만 끊으면 말씀드릴게요. 또 끊어, 또. 아니야, 끊은 게 아니에요. 다 왔어요.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보쌈을 좀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이거, 이거가 좀 그런 건데. 나 알아, 나 이 젠. 그러니까 위에서 다 가사가. 이 젠? 이 젠이 막혔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네. 그냥 죽여줘, 날. 자, 문세윤. 추억률. 여기서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잠깐만 떠나볼게요. 오케이, 시간 드릴게요. 추억률, 추억률. 추억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놀이터요, 놀이터? 무대, 무대. 병주 유스호텔으로 갈게요. 네, 몰랐어요. 자, 중국스호텔. 유스호텔. 애들 춤추고 있죠? 애들이 나를 장모 옆에 안 줘요. 아, 안 줘. 장모 옆에 갈 수 있어. 누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나 이제. 재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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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Pastor. Does przeci